인천 라면 형제와 비슷한 아동학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를 했다고 하죠. 자세한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라면 형제라고 불리죠. 미추홀구 하재 피해 형제 사건.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 국회가 이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즉시 불리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피해 형제 중 동생은 치료 중에 끝내 숨졌고요. 형은 중화상을 입고 병마를 이겨내고 있는데요. 아동학대의 재방 관리를 위한 제도가 다행스럽게 국회를 통과해서 앞으로 학대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난 2일 382회 정기의 제14차 본회의를 열고요. 아동복지법 1부 개정 법률안을 심의해서 의결했습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통과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또 인천의 동구미추홀갑 허종식 의원이 지난 9월 29일 대표 발의한 것인데요. 개정안은 정부 소간부처로 이송돼 곧 공포 시행하게 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지자체는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했을 때 법원의 보호명령 전이라도 즉시 아동보호시설이나 심터를 통해서 학대 가해자와 분리하도록 조치하는 게 골자입니다. 그동안 이게 좀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리고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요건도 좀 마련했습니다. 1년 이내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 가운데서요. 현장 조사에서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그리고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현장 조사 과정에서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하게 하거나 거짓 답변을 하게 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경우에도 즉시 아동을 분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했다고 합니다. 지난 10월 21일에 문재인 대통령도 각별한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를 한 바가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런 결정들이 또 통과가 된 것 같고 이번에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고 통과까지 됐는데 결국은 기존에 있던 법률안이 크게 미비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떤 부분이 미비했을까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여러분들도 이번에 저기 라면 형제 사건을 쭉 들으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학대 신고가 몇 번 몇 차례 접수됐고요. 그리고 아동 전문보호기관에서 이 아동을 분리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있었는데 안 됐었죠. 일단 살펴보면요. 이 라면 형제의 경우만 먼저 예를 들겠습니다. 신고가 세 차례 접수됐었어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부모와 아동을 분리,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정본인지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살펴봤더니 결국 법의 허점이 있었다. 법의 허점이요? 그렇죠. 현행법상 재학대 위험이 클 때는 피해 아동의 응급조치를 할 수 있지만 보호기간이 72시간으로 짧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보호 명령을 내기까지 분리 보호가 어렵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법원이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꼭 이것 때문에 아이가 화재 피해를 입어도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전에 조치가 있었다고 하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이들이 방치된 상황에서 라면을 끓여 먹다가 그렇지 그렇게 하마를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았냐 이런 얘기인데요. 인천 화재 피해 라면 형제뿐 아니라요. 최근 전남 여수에서도 2개월 된 아기가 냉장고에 숨진 채 2년 만에 발견된 사건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왜 요새 자꾸 이런 사건들이 있는지. 이 학대 사건 역시 주변에서 아동 방임 신고가 접수됐지만 학대 가해자인 어머니가 지자체와 아동 보호 전문기관 조사를 두 차례나 거부해도요.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부모가 이를 반대하면 아이를 분리할 수 없는 그런 맹점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 아이가, 두 사건에서 두 아이가 결국 희생되는 그런 결과로 나왔는데요. 어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이런 부분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기들 관련 뉴스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물론 그런 것도 있었죠. N번방,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사건도 있었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당근마켓, 아기를 또 판다. 그런 것도 있었고 아동 돌봄 시스템도 더 다듬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최근에 아동 돌봄 전담사분들의 처우 개선 문제도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더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법의 허점과 우리 사회의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원가정 우선 보호 원칙도 이게 문제로 지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도 제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아동복지법 개정안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전해드렸지만 결국 이번 법률이 부모가 거부한다고 해서 손 놓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법으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인데요. 앞서 두 사건 말씀드렸는데 그 여수 사건까지요. 아동학대 사건이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이런 가장 큰 문제가 결국 아이들을 분리할 수 없고요. 또 아이들을 분리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학대 장소인 집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언가정 우선 보호 원칙 이 부분을 이번에 법을 통해서 강력하게 좀 제어하는 그러한 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봅니다. 어쨌든 이 같은 문제인식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안하면서 이 문제를 좀 강력하게 했었고요. 그리고 보호자로부터 피해 아동을 즉시 분리하는 이런데 중점을 뒀던 게 이번 법률안의 핵심이고요. 어쨌든 지금 이번 법률안은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상당히 좀 신속하게 빠르게 처리됐는데 이번 개정법률은 지난 9월 14일 인천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딱 보름 만에 다시 발의됐는데 어쨌든 소관 상임이랑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처리된 걸 보면 우리 국회에서도 이 아동에 대한 보호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이 뉴스를 접하면서 깜짝깜짝 이게 말이 돼. 이게 세상이 맞아 하는 게 어떻게 아기를 숨지게 해가지고 냉장고에서 수개월 동안 냉장고 속에 놔둘 수가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저희 사회에서 지금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러한 아동학대 사례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 법률도 빨리빨리 좀 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맞습니다. 부모 자격이 안 되면 국가가 제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